아, 돌려!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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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누구시죠? 야, 뭐라고! 잠깐만, 저 옷도 입고요!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좀 봐주세요! 기다려 봐봐요!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난 열 수... 옛날 열어도 돼요, 난 입었거든! 아, 그럼 열어줘, 열어줘! 활짝! 좋아요! 어, 들어오세요! 큰일 날 보였네? 아, 근데 길이가... 1,800인데? 180인데... 180인데... 1,800인데 진짜... 다리가... 아니, 그분이 너무 죄송하다고 막 너무 불편하셨죠,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러셔가지고 말을 못했어! 아, 아파! 아파! 걸을 때 핸드폰 하지 말라고 아니, 알림이 떠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아니, 형... 아니면 키가 크지 않아야 돼! 아니, 진짜! 아니, 왜 키가 크고 그러세요? 아니, 진짜 여기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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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 닿았거든요... 우리 고충으로 이사 왔어요? 왜 이사 왔어? 뭐 이사 왔어요? 왜? 안 된대? 우리 고충으로 이사 왔어! 우리 고충으로 이사 왔어! 아니, 천천히야! 우리 어떻게 고충 이사 왔어? 그래서 몇 호인데? 우리? 아니, 알려주지 마! 아니, 뭐... 나 방더리 해주면 안 되잖아! 이따 몇 시 게임이야? 알려주지 마! 알려주지 마! 첫 게임이야? 알려주지 마! 하나만 들어도 해! 와, 지워도... 머리 좀 내려왔어! 아니, 이거를... 내가? 아, 이거 제가 하나 들었대! 내가 트렌드에 민감한 여자야! 이거 입으니까... 한 4백 씩 같네! 야, 뭐... 꿀잠 잤어요! 얼굴 많이 이뻤는데? 꿀잠 잤어요! 근데? 왜 써? 뭐야? 유리만 주세요! 공바로 가! 아... 좋아, 일로와, 일로와! 다 올려! 너무 싫어! 그거 봐!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아, 언니! 그만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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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리만이랑 부딪혔어! 어? 유리만이 물어보고 멀쩡하거든요? 같이 부딪혔거든요? 아, 저 말을 좀 안 듣잖아요! 아, 저 말을 좀 안 듣잖아요! 야, 이 입술 바른 거에 있는 사람! 안 가져왔는데? 마세린 입술! 어때요? 저 마세린 말 안 해요! 진짜 안 보여줬는데? 뭐야? 별로야! 그냥, 숙이고! 아! 강유림과 함께 떠나는 여름 바캉스! 강유림과 함께 떠나는 여름 바캉스! 강유림 팬미팅이야? 여기 팬사람들 세 명! 어, 저 안 할 건데요? 야, 그래, 봅시다! 야, 봅시다! 야, 봅시다! 야, 봅시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유선이가 며칠 전에 저한테 저녁면 저녁면 저녁면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피자 나올 때까지 아시돌이래요! 그래서 피자 먹었어요! 불밍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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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의 매력으로 구웠어요! 구웠다! 이거 봐, 영화 언니가 나 불밍티비 나오면 잘할 것 같던데 어색해하네요 케라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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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왜 못해? 왜 못해? 형님도 나오는데 아, 진짜요? 그럼, 그럼 안녕하세요 치약을 유선이한테 짜달라고 치약을 이렇게 짜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받아서 정신이 없어서 짜주고 했는데 손등을 내민 거예요 원래 칫솔을 내미잖아요 근데 수아 언니가 손등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뚜껑을 열면서 수아 언니는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손등에 치약을 짜달라고 할까 하면서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등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짜줬어요 갑자기 수아 언니가 야, 이거 이렇게 짜으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니, 근데 수아 언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잉? 이러면 그냥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꿈이니까 뭐지? 난 당황했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얘는 또 이걸 여기다 짜주네? 뭐야! 이랬을 때 치약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그런가? 이 생각도 있어요 제 치약 색깔이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치료를 받으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아, 얘가 자꾸 사장님 달려오라고 해가지고 아니, 아침에 진짜 일어나자마자 내가 여기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했는데 얘가 진짜 방금 일어나면 코어템에 그냥 아악! 내가 그냥 아악! 바로 이거 킨 거 봐요 진짜 아, 저게 사장님 사자야 자꾸 아, 너무 예뻐? 네 안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빠가 포착할 뻔했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날 처음보는 것 같아서 식 하나 던질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사실 너무 답답해 왜왜왜 옷도 너무 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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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이게 머리가 들어와 이게? 머리? 이거 왜 이렇게 다 유아 형 아니야? 유아 형? 아, 안 돼 귀엽게 할 수 없어 어 나만 입어야 돼 역시 큐티팩트 윤정? 어 어때요? 헐요, 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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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가 참 추워야 돼 너무 좋아 응원하고 싶은 힘이 있는 경기 참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유 괜찮지? 좀 창피해! 좀 창피해! 이어서 동예인 선수와 생명 불곰이! 이어놓을 수 있는 신원어베! 스티스 스티코리아! 일본에서 참가! 오예! 오예! 너무 좋아해! 피곤해요! 피곤한 스타일!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항상 운동 시작하기 전 저는 항상 운동 시작하기 전 바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잘 못가서 이빨로 깝니다 저는 손으로 잘 못가서 이빨로 깝니다 홍준정수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제 몸을 벌크업을 하기 위해 라면을 먹었습니다 저는 어제 라면을 먹었습니다 몇 개 먹고? 그쵸! 사진만! 사진만! 떡진이가 가졌다! 라면 사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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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에 오면 떨려? 떨리죠? 게임할 때는 그렇게 막 떨리지는 않았는데 직종인 경기가 이번에 처음이네 맞아 올 시즌 첫 공식 경기 그게 진짜 Dot용이 되는구und 던지기 백수라초는 우리힘 유세 그리고 여러분의 고요! 여러분이 좋습니다! 리듬 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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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양수 모두들 팀 벌이 나오면 치료! 치료! . . . . . . . .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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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은 17대 17대 랑시라고 추와나오! 역사는 중요하게 하였습니다. 이 중! 후원 정신! 고RBM 헤이 헤이 헤이! 아! 아! 그렇지만 조승아! 멋진 승무월 대원 중 양 팀 선수에게 맡겨주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웅이야! 영웅이요? 와! 진짜, 오늘 진짜 잘 봐주셨어요. 알아서 잘 해결해. 아, 정말? 죽겠어요. 아! 우리 여기 앉아서 어디 있어요? 김과장! 또 과장하고? 숲이 없는데? 나 진짜 귀여웠다. 이거 슈퍼스타 아니야? 슈퍼스타?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영등포스 파야. 조수아. 아! 나 왜? 에어백 만들어왔잖아. 에어백 만들고 왔어. 근데 나연이가 오늘 안 괜찮대. 나연이야 괜찮아. 안 할거야? 내 아침내. 내 아침내. 내 아침내. 내 아침내. 몰라. 내 아침내. 아니. 소화가 안 된대. 교체 안 된대. 안 돼, 안 돼. 나도 안 돼. 이거, 이거 에어백 만들어왔잖아. 오케이. 같이 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흔들었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여기 좀 찍어줘요 언니. 아아, 벼마 친구 덕이고 싶다. 언니가 내보내주세요. 가셨고. 뭐야 이 새끼따. 너무 쟁쟁하시네. 너무. 야 언니 바로 절어. 걱정 마. 바로 절어 바로. 위에 핫바퐁 봐바타지. 첫 번째. 지금 참가하는 13명의 선수 중에. 타워 출발합니다. 레디. 고. 시간 아직 남아있어요. 1점. 1점. 2점. 3점을 시작합니다. 4점. 5점. 1점. 2점. 3점. 4점을 시작합니다. 4점. 5점. 5점. 이렇게 해서 8점을 시작합니다. 최선영 강한대. 최선영.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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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해서 다리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나 떨린다고? 나 떨린다고? 안에서 떨리는 느낌이.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아무나 넣어라. 그냥. 누가 누가 그랬어. 뭐냐 하나 더 넣어라. 아 다 하나 더 넣어라. 6점밖에 못 넣으시는 소감이 어떠세요? 아 7점 채소 하나 더. 7점이 꽉. 타면서 당겨졌어요. 나는 유리면 큰일 내나 싶었던 거. 와 나도 뭐 4개? 근데 이게 맨날. 타면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아 소폭대.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웃好的. 야 죽을 거 같은 거 하나 붙어. 그냥 불러버려. 나의 선수결제 손 수겹대 봐봐, 봐봐 김나영 부상 죄송한데 이분도 멀쩡치 않아서 안에 콜비 찍었을 때 콜비 찍었을 때 아이고, 강의 사는 게 좋습니다 한정연! 손님은 시간을 아 힘들지 이제 미처일게 미안해 2차에 다 안 하셨어 사업식이 좀 잘 됐다 의미 야 유산 언니는 6초에서 그렇게 좋았냐? 아 약간 좀 안 좋 zamana 고생이 원래 좋다고 안 하잖아 한 번 더 잘했어요. 내일요? 누구랑 붙을진 모르겠지만 이왕 온 거 안 다치고 그래도 좋은 성적 내고 가고 싶습니다. NK랑 붙을 수도 있거든요. 언니 언니. 어쩔 수 없죠. 저희가 그래도 이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진심모드로 하겠습니다. 형한테 만나보자 일단. 일단 만나보자. 애들 어때?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뭐 하신 거예요? 여기다 뭐 사인이랑 아 저거 뭐해? 언니 봐주세요. 별명을 찍어주세요. 아 나 이거 싫어. 아니 본인들이 이거를 얘기하시겠잖아요. 아 싫어. 나 황민 씨 하나 할 거야. 뭐요? 언니 웃기게 하지 마. 나 진짜 돌올려요. 국민TV에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긴 벨한 거. 야, 저거는 안 돼. 여긴 거 아니야? 어. 하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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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빡큐미로 알고 있는 거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할 수 있어? 언니 항상 저한테 미국욕을 미국욕을 애정표현으로 항상 미국욕으로 제가 이렇게 괜찮아요 너무 빨라 필리핀까지는 어떻게 해? 너무 빨라 필리핀까지는 어떻게 해? 너무 빨라 많이 부었어요 많이 부었어요 여성이 백화점에서 바지를 쓰려고 범을 쓸 수 없으니까 나 못 찍었어 나 못 찍었어 아